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공화국이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스피헤에 접해 있다. 중앙아시아 남단에 있는 이슬람 공화국이다. 1990년 8월 주권 선언을 하고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에 가입하였다. 옛 소련 독립국 중 유일하게 계획경제체제 하에 있다. 국토의 90%가 사막이다. 날씨가 극도로 건조하고 혹서가 계속된다. 민족구성은 투르크메니는 85%로 다수를 차지한다. 소련 제3위의 석유생산국이었다. 천연자원은 석유, 천연가스, 유황 등이다. 공업은 석유의 채굴과 재효, 면공업, 재사업, 유리, 융단업이 발달하였다. 농산물로는 면화, 곡물, 포도, 양목, 누에고치 등이 생산된다. 나라의 동부에서 남부를 싸고 도는 카라쿠 문화는 아무다리아강의 물을 카스피에까지 인도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주행 관객문화로서 이미 아시가바트 서쪽까지 개통하였다. 본래 물이 부족한 이 나라의 운하에 물이 주는 혜택은 매우 크다. 이 부분의 본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 국토 면적의 90%는 카라쿰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은 카스피해에 접해 있다. 남부는 이란과의 국경지대이고 북쪽 우즈베키스탄과의 국경지대는 강이 흐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행정구역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와 한계의 특별시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는 몹시 건조한 기후로 사막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막성 기후의 직징이 잘 나타나는 곳이다. 투르크메니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러시아인이나 우즈베크 쪽도 많다. 러시아인은 감소 경향에 있다. 투르크메니인, 우즈베크인, 러시아인, 그 외 투르크메니어가 공용어이지만 러시아어도 널리 통용된다. 투르크메니어는 투르크메니스탄 인구의 72%가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페르시아어와 카자허를 포함한 기타 언어이다. 투르크메니인 가운데에서도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엘리트 가운데에는 러시아어만 알고 있고 투르크메니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 영어 사용률은 1%도 되지 않는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영어 사용률이 매우 적은 수준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만 극소수로 구사하는 편이다. 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구르반굴리 베르디무아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제임으로 임기는 7년 중임제이며 중임제한은 없다. 현직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해 2007년 2월 14일 정식으로 취임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아메도프 현 제2대 대통령이다. 또한 2016년까지 임기는 5년 중임제로 시행하다가 개헌으로 인해 2017년부터 7년 중임제로 변경되었다. 2020년 9월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2000년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러시아, 이탈리아, 이란, 터키, 우크라이나이다. 주요 수입 상대국은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UAE, 일본이다. 2000년 기준으로 총 수출액은 250만 5546달러. 총 수입액은 178만 5541달러이다. 주요 수출 품목은 천연가스, 석유, 석유제품, 면화, 가공되지 않은 면화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파이프, 항공제품, 직조기계, 가스터빈, 냉동유기다. 순위파 이슬람교가 다수이다. 무슬림이 다수인 투르크멘 족들은 종교적 의무를 엄격하게 수행하지는 않으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만은 지킨다고 한다. 시아파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에도 소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때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이었던 고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는 자신을 숭배토록 유도했었으며, 루흐나마라는 경전을 발간하여 학교에서 교육시켰다. 수도에는 거대한 규모의 대통령 황금 동상이 세워져 있다. 평균 수명은 60세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달 및 요일명 계층입니다. 2002년 8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종내에 써오던 러시아에서 유래한 달 이름 및 요일 이름을 개명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새 이름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종신 대통령인 고 사파르무라트 니아조프가 저술한 루흐나마에 제시된 투르크메니스탄의 상징들에서 따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1월까지 현재 127개국과 수교하고 있으며, 40개 이상의 국제기구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2년 4월 21일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집행위원회는 독립국가연합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아시아권 5개 공화국의 OCA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였다. 1993년 11월 11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은 아시아유도연맹에 정식으로 가입하였다. 2005년에는 독립국가연합에서 탈퇴해서 준회원국이 되었으나,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30일에 소련이 해체된 후에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독립국가연합위 10개국 각각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였다. 1992년 2월 10일 정부는 독립국가연합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공화국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